김영경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글로벌 저금리 시대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혼자 궁금하게 고민하니 피터왕님 어떻게 생각해 보겠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크로 전문가 단위 부분에서 답변을 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인용하는 게 제일 장땡이죠 제가 버크셔 주총을 갔을 때도 Q&A 질문을 보면 나오는 게 이게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자산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사실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2017년에 질문한 내용 중에 여기는 워렌버핏 바이블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용한 겁니다 버크셔 내재가치 복리 수익 증가율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하거나 그런 거 할 때 버핏은 항상 금리를 할인을 냈어요 기업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과거 질문 Q&A 버핏 Q&A를 제가 에피소드로 올린 게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실 수 있으신데 지금 이게 보시면 여기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했죠 버핏의 그런 복리 증가를 어떻게 됐냐 버핏은 보면 조각조각 답변을 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합쳐보면 일관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버핏을 좀 많이 버핏 콘텐츠를 많이 소화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버핏을 조각조각 조각 모음이 되어 있는 경우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버핏은 기업의 버크셔 내재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추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금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코멘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인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25년 전 일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금리가 꽤 오랜 동안 길게 지속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밑에 보면 향후 과거 이제 7년 동안 거의 제로금리 가깝게 됐던 그런 금리보다는 약간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상상을 가정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걸 조합해봤을 때 버크셔 해소의 워렌버핏 같은 경우는 좀 사고의 폭을 좀 넓혀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금리는 오랫동안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그거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윗밥을 깔아놓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이 내재가치나 플랜을 쓰고 할 때는 지금보다 금리가 정도 올라갈 걸 염두에 두고 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말을 했는데 지금 2020년에 다시 제로금리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만일에 뭐라고 답변할지 못해서 지금 답변한다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아마 버핏이 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은행주를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은행주는 금리가 상승했을 때 이게 많이 올라가는 기업이라고 봤을 때 이후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 염두에 두고 금융주 특히 은행주 포지션을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그 범위 내에서 특정 어느 한쪽으로 패팅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정도 범위 그러니까 저금리 상태가 꽤 생각보다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자산가치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지 모른다 인플레이가 다시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열어둔 상태에서 저금리를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게 버핏의 생각인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답변할 거를 그때그때 나온 질문을 콘텐츠를 좀 찾아가지고 조회한 다음에 질문을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준비하는 것도 좀 만만치 않고 그렇긴 한데 들어가는 قال 있으시 segundo ocult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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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